Q. 투자자가 회사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투자금을 자기 주식 취득 방법으로 팍수해 가려고 한다든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. Q. 투자 계약상 일정한 경우 협의권, 동의권,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권리를 경영 간섭으로 여기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Q. 투자 계약상 일정한 경우 협의권, 동의권,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스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.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 세종. 세종. 아... 세종 한글자막 by 한효정